5246번님이요. 독서실에서 자습하고 있는 고이예요. 졸려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너무 재밌네요. 고3 언니 오빠들의 수능이 끝나자마자 디데이는 우리 발등에 떨어졌어요. 많은 고이들 힘내고 다들 꿈 이루라고 인순이의 거의 꿈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이 노래가 5분이 넘네요. 지금 한 4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이 곡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1월 18일 월요일 지상체대쇼 신동의 심심타파 지금까지 연출의 브라이언성 구성의 양육감 청소년선 손담비 기술의 우짜덕자 선생님 보이는 라디오의 신언니 함께해 주신 분들 황재성 비투비 푸니엘 레이디스코드 리세 그리고 저는 디스크자키 신동이었습니다. 신동의 심심타파 내일도 꽉 채우세요.